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할 말씀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손실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손실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말씀 아멘 이건 비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 부활한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자 내일 또 만나 안녕 orp으로 전서 13 모든 체험하신 напр sow々 우리 교연 거야